해보겠습니다 과거에 제가 좀 땄었어요 그래서 아마 알거에요 땡큐 으어 으 해볼게요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잠깐만 이상한거 틀었어 보고 춰야하는데 줌밧댄스 약간 이런 춤인데? 다시 이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모습이 자꾸 꿈에 나와 사분하려 하는데 네가 또 내 앞에만 나타나면 사랑한다고만 해버릴 것만 같아 Please be my baby Please be my baby 너무 생각하면 배치겠어 너무너무 갖고 싶어서 Make me your lady Make me your lady 나의 사랑을 안개가줄게 절대 후회하지 않게 해줄게 No Prefect 내가 미치는 드릴 레이 레이 하루 종일 날 뭘 하든지 늘 예사진 이 머릿속에 박혔어 Prefect 모든 게 완벽해 그가 모두 다 없어도 너는 못 사랑하는 게 하나도 없는 건지 사분하려 하는데 네가 또 내 앞에만 나타나면 사랑한다고 말해버릴 것만 같아 Please be my baby Please be my baby 너무 생각하면 배치겠어 너무너무 갖고 싶어서 Make me your lady Make me your lady 나의 사랑을 안개가줄게 절대 후회하지 않게 해줄게 No 진짜 더 이상 이제 넌 서르지 마 내 말을 의심하지 마 내 말을 믿고 나를 따라와 난 네 인생의 마지막 여자가 되고 넌 내 마지막 남자가 될 거란 걸 하지만 넌 아직 몰라 왜 놀라 싸워서 빨리 나를 골라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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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nk A I I I I You I I I I I I I I I Oh 이 노래는 너무 좋지 않나요? 오.. 쓸만한데? 완전 쓸만한데 이 노래? 언니팔에 넣어도 되겠는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두구두 그럼요 그럼요 좋습니다 땡큐 다 먼저 와요 몰라 좀 멀던데 근데? 하고 있을까? 왜 인간으로 태어나서 밥을 먹어야 되는 거야 아우 귀찮아 밥 먹기 여기 초록인간 수술해줘 좀 걸리는 것 같아 좀 걸리는 것 같아 강제 선화제일 겨울음자란 뽑기 하겠습니다 자 투하 들어가자 오늘 왜 이렇게 말랐음? 저 원래 팔을 까면 말라보여요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할 것은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겨울맞이 좋은 겨울노래를 소수들한테 들어가지고 제일 좋은 노래를 신청해주신 분께 써주신 분께 상품을 드리는 그런 이벤트예요 아 제 목소리가 안 들리세요 자 이제 들리세요 자 반가리 반가루 반가리 반가루 안녕하세요 오늘은 천하제일 겨울음자란 뽑기 대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제 저의 트게더에 여러 사람들의 신청을 알아서 아 배고파 아 받아가지고요 겨울노래를 대략 이렇게 영상과 들을 수 있는 영상과 사연을 써주시고 그거를 제가 읽어가지고